좋아요, 구독 자, 이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상담,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휴림 로봇 주셨고요. 3,740원 매수가의 15% 비중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종가를 보니까 3,150원이고 2%대 하락폭을 보였는데 봄이고 황사도 입고해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번에 관리 종목을 지정해제된 이후에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왔던 종목인데요. 어떤 로봇 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들어가고 있지만 4시간봉으로 봤을 때 지금 고점 라인에서 빠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나는 지금 이 구간에서 분명히 매도를 하고 싶어 혹은 추세가 전반적으로 나는 어떻게 간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고점에 의해서 고점과 저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추세대의 방향이 어떤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대의 방향은 지금 하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하향으로 가냐? 고점 라인에서 저항이 지속적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3,745원에서 매도를 하셨을 때 제가 감히 예측하건대 만약에 고점 이외에서 하셨다고 하면 충분히 눌린 다음에 다시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우리는 지금 고점을 잘 체크를 해둬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고점을 돌파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라인까지는 갈 수 있겠으나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다시금 저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우리가 열어둬야 된다는 것인데 다행히도 4시간 봉에서 충분히 밑꼬리가 달리면서 이 구간에서 받쳐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전 라인을 한번 살펴보면 해당 라인 3,100 라인에서 추가적인 지지가 나오면서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직은 물량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일봉상 우리가 체크를 해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충분하게 3,095 라인부터 어디까지 지지를 해야 되냐? 3,415 이 라인을 강하게 지지를 하면서 물량이 뚫어야 추세대가 변곡이 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두 번째, 비중이 15%인데 어느 정도로 내가 가져가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3,745까지 가기에는 물량을 더 모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휴립농 같은 경우는 관리 지정 종목으로 등록이 되었을 때부터 엄청나게 페닉셀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물량들의 저항을 다 이끌어내고 이 물량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아직은 조금 시간을 넓게 보시고 일단은 3,095 라인을 잘 지지하는지 그리고 3,400원까지 어떻게 나가는지 좀 보셔야 되는데 밑고리가 많이 달면서 저점이 올라가는 것을 일단 처음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첫 캔들이고 첫 밑고리를 나왔던 그런 일봉이기 때문에 다음 일봉에서 직전보다 오늘보다 조금 더 밑고리가 위로 올라가면서 저점이 올라가는지 먼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휴립로봇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저점을 높여주는 움직임이 먼저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 짚어주셨으니까요. 오늘의 상담 내용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에이징랜드요. 네, 에이징랜드. 매수가량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6만 1,500원에 10%예요. 6만 1,500원에 1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는 6만 4천원입니다. 저는 뭐 너무너무 부러운데 어떤 점이 고민이실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오히려 이런 전화는 저한테 좀 반갑습니다. 일단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셨고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이 구간에서 좀 얼마나 더 갈까가 제일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신 거겠죠? 네, 네. 네,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화면 혹시 보시고 있으실까요? 네. 화면 보시면 추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고점이 높아지다가 엄청나게 높아지지 않고 떨어진 구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차익실현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차익실현을 견디면서 지금 그 구간에서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생각하신 라인이 있을까요? 나는 이 정도는 솔직히 한번 갈 것 같아. 이런 라인이 있으실까요? 아니, 어저께 매수를 해가지고요. 네, 네. 그 목표가는 아직... 어저께 매수를 했는데 일단 반도체 수급이 좋아가지고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에 나와야 내가 좀 그래도 괜찮을지 궁금하실 텐데 일단은 추세 중단이 7만 원입니다. 추세 중단까지는 제가 봤을 때 윗꼬리가 날리면서 지금 다시금 저항 맞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왜 그러냐면 패닉셀이 심한 라인에서는 뭐냐? 저항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면 이 추세 하단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분명히 차익실현을 갖고 오면서 물량을 가져가겠죠. 근데 그 구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더블탑이 나왔기 때문에 이 윗꼬리 두 개가 달렸을 때는 보통 저항이 걸리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7만 원까지는 분명 열려있기는 하지만 당분간은 좀 조정이 올 듯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길게 보고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조금 더 보셔도 되겠지만 좀 내가 자금을 순환을 하면서 여기저기 테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면 짧게 좀 배틀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그러면 7만 원 밑으로 봐야 되나요? 일단은 추세 중단이 7만 1,300원이니까 러프하게 7만 원까지 일단 보시고 7만 원 금방 가면 그 구간에서 저항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 구간에서 한번 정리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을 뚫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하지만 조정 구간에 있을 때는 내가 좀 최대한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덜어내면서 자금을 확보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7만 원까지 상담 부분 열려있다라고 하니까요. 그 사이 조정은 보인다 싶어도 조금 인내하시면서 주가 흐름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빠르게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고용이고요. 네, 고용. 1만 8,930원에 15%. 1만 8,930원에 15%. 고용 오늘 종가는 1만 9,440원입니다. 지금 수익권이시고 어디까지 좀 노력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고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너무나도 다행인 거는 전 상담했던 시청자분도 반도체였는데 반도체가 봄이긴 봄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두 번 연속 전화가 익절 관련돼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질문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데요. 일단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얼마까지 열려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를 말씀하신 거겠죠? 네,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가장 물량이 많은 라인이 2만 50원입니다. 지금 혹시 화면 보이실까요? 네, 네. 지금 이 라인이, 지금 2만 50원 라인이 물량이 많으니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는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몰대 근처까지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뭘 하냐? 직전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합니까? 매 돌아갈 때 하나. 그렇죠. 매수를 계속하겠죠. 왜냐하면 분할 매수를 하면서 평단을 낮추겠죠. 그러면 그 물량이 계속 들어오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걸 알고서 지금 직전에 저점에서 산 사람들은 팔기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눌리면서 이게 하단으로 열리면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나 어떠한 추세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매몰대를 돌파했을 때 충분하게 2만 750원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단기간에 매몰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거래량, 수급. 그렇죠? 수급과 거래량으로 매몰대를 돌파해야 되는데 제가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매몰대가 많은 2만 50원 라인 보이시죠? 화면. 이 라인 근처 갔을 때 물량을 조금 덜어내든지 이런 거 결정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손에 쥐어지고 내 손에 들어와야지 수익인데 이걸 기다리고 나서 추세 상단까지 열려서 쭉 간다. 이렇게 하면 솔직히 모두가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 고형 같은 경우 보시면 추세 중단에서 계속 눌리면서 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분명히 차익 실현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2만 50원 라인에서 제대로 만약에 강하게 뚫어서 한 번에 2만 50원을 뚫고 2만 700원까지 간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추세 중단을 뚫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2만 50원 라인에서 만약에 주춤주춤한다. 그럼 물량을 어느 정도는 걷어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시청자님? 화면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전략을 보자면 일단은 2만 50원 라인에서 강하게 뚫으면 추세 중단인 2만 700원까지 보고 그게 아니라 2만 50원 근처에서 막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일부 물량을 정리하시는 게 좋을 듯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네, 저, 그 뭐요. 하나기술요. 네, 하나기술. 매수가량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6만 0200원에 15%예요. 6만 200원에 15% 비중이시고 오늘 종가를 보니까 5만 92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량 조금 이탈을 했는데 자, 하나기술을 좀 어떻게 저희가 전략을 구성해 봐야 될까요? 일단은 강한 하락 뒤에 지금 조금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긴 하는데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매수를 하셨을 때 제가 궁금한 거 잠깐 여쭤보자면은 내가 매수한 것보다 충분히 눌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 지금 더 올라가니까 약간 좀 걱정이신 거죠? 네, 내려가니까. 내려갔어요. 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차트를 보시면 4시간분 혹시 화면 보실 수 있으실까요? 네, 보여요. 네, 지금 보면은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가장 많은 라인이 어디냐? 7만 300원입니다. 그러면 이 뜻이 뭐냐면은 7만 300원에 많은 사람들의 투심이 들어오고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나갔냐? 나갔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펜엑셀이 지금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 구간들이 전부 뭐냐면은 차익 실현이 아니고 전부 다 던진 겁니다. 왜? 눌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그 라인은 얼마냐면은 충분하게 눌린 다음에 추세 하단에서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지금은 매도세가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비중이 15%니까 여기서 더 늘리지 마시고.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지금 약간의 쉬어가는 타임이 오면서 다시금 쉬어가면서 올랐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저는 쉬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구간에서 충분히 종목들이 전부 다 낙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추세 하단 부분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매수한 구간은 4시간 봉 하나기술 추세에서 하단에서 잡았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으세요. 싶어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고점에서 잡았다고 하면 충분하게 분열 매수나 어떤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지금 매수하신 금액 자체가 추세 하단이기 때문에 큰 걱정 구간은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오른다고 하면 반등을 줬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추세 중단까지 6만 5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으나 너무나도 만약에 우리가 시장이 좀 루즈해지고 좀 약간 조정이 온다고 하면 추세 하단까지 열어놔야 되는데 그게 얼마냐? 5만 7천 원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셔야 돼요. 밑으로는 5만 7천 원. 네. 밑으로는 5만 7천 원인데 지금 구간에서 반등을 준다고 하면 6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는 구간인데 차트라는 게 어떻게 가냐면 화면을 혹시 보실 수 있으실까요? 네. 화면을 보고 있어요. 네. 여기서 보면 이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올라가냐면 충분하게 둥글게 모아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지지와 저항을 모아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지지부진하더라도 둥글게 말아서 만약에 차트가 올라간다고 하시면 물량을 모아서 매집한 다음에 올라가는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내가 지금 잡은 구간도 저점인 것 같은데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구간은 아니고 일단 추세 하단에서 잡으시는 거니까 충분하게 좀 루즈하게 길어지더라도 좀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럼 한 7만 원까지 갈까요? 7만 원까지는 좀 길게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목표를 6만 5천 원으로 잡았고 그 이후에 만약에 6만 5천 원 달성하면 다시 전화해 주시면 그때 다시 한번 제가 7만 원까지 갈 수 있는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한테 6만 5천 원 가면 선생님한테 전화 한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